체리베리망고님 안녕하세요 데스를 시작해보죠 약국은 한명 안나오겠지만 체리베리망고님이 플러스 1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약국 한명 나올거구요 아니면 안나올겁니다 지난번에 붙었던 그 데이터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체스카이 좋았구요 아니다 이 에리나님아 잘생긴 매크로야님 무슨 잘생긴 매크 매크로야님이야 굿바이 병건하게 카운터 왜? 나 반시 경신했는데 카운터 빠밤빰 아프죠 노우 죽고 퍼펙트 아직도 발콘이 안깨진거 실화에요 원잽 안되네 저거 보고 쓰셔요 지금 샤프 나이스 꽝 무엇 무엇 어디가는거 어딜 보나 화랑 똑바로 봐라 똑바로 서라 제발 왜 맞았지 저건 캡터스 캡터스 좋아요 삐 죽고 아 아까 게임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거 같네요 처음오신 분들은 팔로우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투 원투 플라 안되구 대박 지금 이거 구분하고 계시나요? 보고 헐 헐 세상 아프다 웬풀라 그냥 지른거죠 아몰랑 웬풀라 샤프 빠밤빰 양잡기 잘 푸실거구요 죽고 저거 저거에서 투를 맞았지 헐 헐 익혔다 너무 뻔했네 나락 꽝 꽝 역가드 패턴 실패 초 쓱 안되죠 로우킥 예정되어 있었던 로우킥이에요 어디보니 화랑아 상대를 좀 봐라 굿바이 원투 안되네 포쓰리 헐 저게 왜 막타가 맞죠 슈 돌 뻥발 뻥발 아니 뻥발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안피해짐 로하 투 밟구요 호밍기 하단 굿바이 톡 톡 밟구요 로하 나이스 아니네 아프다 그만 때리세요 뭐하는거 샤프 로하 캡터스 실패 대박 저기서 앉을 깡 대체 무엇 빰 빰빰빰 팝팝 팝팝 저걸 흘려요 괴물아 죽고 아니야 하단 나 반시 경신했는데 나이스 하단 잘 막았구요 아 살 떨려 살 떨려 괴물 노우 아니 왜 굿바이 굿바이 뭐 빌살기 같은 건 없어 카운트 카운트하죠 그럼 매너파워 무조건 쏴야되구요 로하 투 에어레이드 안되구 네 풀매직은 끝났습니다 굿바이 스폰빵에 채뱅왕님 이긴 오로성 좀 글쎄요 그런게 있나요 헐 헐 나이스 헐 앉아 앉지 않네요 대박 거기서 패링 횡신어퍼 안되구요 늦었나 넘진에겐 패링이 있다는걸 늘 염두를 해둬야죠 뭐하트 아니 대쉬 왜 헐 캡터스 좋아요 오렌자 대박 죽었죠 벽에 닿습니다 채뱅왕하면 꽝 까밤 꽝 죽고 진도 사기캐인데 알죠 원투 로하플 초스카 반식의 횡으로 왜 뻥발이 피해지지 않나 늦다 헐 죽고 벽이죠 채뱅왕 아니네요 어 나 왜 앉았지 죽고 앉은 적이 없는거 같은데 현재 스코어 1대2죠 어 스폰빵도 지고 데스도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눈잎사귀님 네 채뱅왕님이랑 데스하고 있습니다 진도 사기캐 맞죠 아 이기지 못하겠어 그러면은 아니다 이 눈잎사귀님아 그 무슨 민폐에요 오늘 방송 분량 확실히 나올 것 같네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짠손 원투풀 빰빰 펴펴펴펴펴펴 펴 발목 빰 안되네 톡 굿바이 카오스틱님 어서오세요 저스카 원투풀 나이스 캐치 좋아요 앉지 않죠 톡 원잽 아니 원잽 아니 피할 공간이 어디있었다고 재배망 빰 아니야 바보야 자 죽고 죽고 카오스 시크님 어서오세요 택 퓨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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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구요 퓨 퓨 퓨 퓨럴 퓨럴 퓨 원투? 안되네. 죄송합니다. 펴! 펴펴! 꽝! 펴펴! 펴! 죽고! 퍼펙트! 벽홈보 데미지 실화 이메일 하라다. 그러게요. 넘진도 근데 벽홈보 데미지 자체는 엄청나게 쎄죠? 초스카 있었어! 저기서 불폭풍 일탈 쓸 이유가 없잖노! 아프네요. 슈돌! 노우! 아락 아니었어요. 죽고! 되는게 하나도 없어. 아까 스폰빵 때부터. 왼풀 딜케 있죠? 마이너스 19입니다. 초스카이도 들어가긴 해요. 완전 칼로 넣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안 띄우시고 투포롤 때리신거는 진짜 고마운 일인거죠. 현저스코어 1대3이죠? 퀵타스 좋아요. 나이스 슈돌 잘 깔아놨었네요. 밝고 에어레이드 3타로 쿨파이. 맞아요. 원투 풀투 빵. 카운터 아프죠?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체벨망님 마음껏 아파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샤프 로하 밤. 응 알았어요. 응 네네. 헐. 사람이세요? 역시 화랑이네. 취향이야. 취향저격. 빰. 로우킥. 저런 각기술이 왜 놈지난데부터 했죠? 죽고. 빠밤빰. 빠밤빰. 캡터스 좋아요. 샤프. 샤프. 빰. 대박. 네 크로야님 방송 이상하네. 우리 방송사람들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요. 죽고. 아깝다. 샤프. 플라 체인지 찍기. 실패. 좋아요. 그래도. 짬바리 거기서 왜 나가. 하단. 아니야. 벽이죠? 어느샌가. 노우.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진짜 진심으로 그런거. 망했다. 아니야. 나락 맞고 사망. 한테스코 1대3인가요? 4인가요? 강둥이 코앞. 와 채메빵님 진짜 잘하시네. 월드 플레이어이시죠? 저랑은 다르게. 응? 약국 한 명 나오나요? 흠흠. $ Germanyundo 1대3인가요? $ இல option. UT 없. 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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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하나도 없어. 발코니 다 제껀데 이럴수가 와장창 빰 죽고 뭐옷? 죽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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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킹 맞고 사망! 아eng começar에 나올 것 같은데요? 깔끔 대체 누구편인 거예요ㅋㅋ 음 엄청 깔끔하게 플레이하세요 맞아요 약국 승당 강당 같이 뜨나? 강단만 역시 라이지는 한 명 잡고는 못 올라가죠 네 위에가 약사에요 아니 나는 왜 횡신을 못치나 나이스 진짜 파인플레이다 그죠 빠밤 슛돌 원잽 초습 원투 풀포 캡터스 좋아요 발길어 굿바이 초스카이를 매크로야처럼 쓴다고 매크로 쓰는 것처럼 쓴다고 해서 매크로야라는 별명이 생긴겁니다 매크로야를 실제로 쓰고있진 않구요 헐 체매방님은 초지 매크로 설치하셨나봐요 콤보 대박 콤보력 짜라 헐 죽고 좌종막히고 뒷무릎이 얼마만에 나오는 뒷무릎인거지 턴 빰 빰 빰 빰 빰 슛돌 잘 깔았구요 엘캔 엘캔 플래싱 엘캔 플래싱 노우 앱 쏟아 아니 왜 내 투가 지지 이게 말이 되나 노우 죽고 빠빰 빠빰 빰 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